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28번부터 갑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한 텀 정도는 해봤어요 이제 이제 거의 비슷한 형태 또 반복될 겁니다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회사 코드 2133 으로 바꿔주세요 회사 변경 회사 이름 된다가 클릭하시고 2133 엔터 엔터 새로 시작하는 거에요 자 갑시다 거래명세서 자 문제가 하여튼 부가세 문제로 딱 가면 1번이 이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거 그 다음 문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 갑시다 자 거래명세서에 우리 회사가 울진이에요 울진이 예빈한테 품목이 2개죠 닭과 오리 닭과 오리 맛있는 거 아닌가 그거겠죠 어쨌든 닭과 오리를 판매 복수거래 2개 이상 나오면 복수거래 이제 감 잡았을 거예요 얘기 안 해도 이제 혼자 할 거야 아마 어쨌거나 예빈 가공에 육류 제조 및 가공용품을 공급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말일 날 월합계로 즉 한 달치 합쳐서 한 달치 합쳐서 원래는 건건마다 해야 되는데 거래가 자주 있고 그 회사 거래가 많고 그러면 건건마다 힘들잖아요 월합계로 몰아서 그게 가만히 보면 여기 15일과 25일 날짜가 달라요 다른데 한꺼번에 합쳐서 매월 말일자 말일자로 작성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돈은 받기로 했다 결국 외상이죠 자 거래명세세에서 매입매출전표 입력해라 복수거래 품목이 2개니까 그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전송 발급 전송 그리고 결제 내역은 생략해라 자 바로 가봅시다 날짜가 4월 30날 말일자로 하는 거예요 매입매출전표 클릭하시고 0430 그리고 매출과세 11번 품목은 복수거래 자 이제 복수거래 설명을 건너뛰려 합니다 이제 뻔한 거잖아요 여기다 적습니다 훈제닭 훈제닭 치느님 닭 그죠 단가 450에 아 수량 450에 단가 2만원 그리고 훈제우리 이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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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은 100 단가는 19,000원 그리고 탭이죠 탭 마우스로 탭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탭 딱 치면 바로 가요 기능키를 최대한 외우시고 넘어갑니다 거래처가 어디였죠 예빈 예빈가공 그리고 전자 주면 안 되지요 발급 전송할 때는 빼고 가는 거죠 그냥 가고 그리고 외상으로 했죠 다음 달까지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에요 외상 외상 이번 외상 주입니다 그럼 제품 매출에 외상 매출금 이건 입력이 끝난 거죠 일단 끝난 거죠 그런데 할 일이 남았죠 미션 미션이 두 개 하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발행하러 가야죠 자 이제 해봤잖아요 우리 세무 할 정도잖아요 회계도 아니고 세무 할 정도면 이제는 한두 번이면 웬만한 건 다 소화하실 줄 있죠 미션입니다 갑니다 여기서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하시고 날짜 4월 30일 0430 0430 엔터 엔터 쭉 치시면 뜹니다 미전송 자 앞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부터 아는 사람은 진행하세요 이제 그리고 만약에 한 두번에도 기억이 뜨므뜨믄 한다 그럼 다시 돌려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일일이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전자 발행 확인 발행 됐죠 원래 엔터 침문도 이렇게 엔터 침묵 사라져요 그 다음 다시 앞에 체크하고 이번에는 아카데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 그리고 로그인 클릭 클릭 그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그리고 뜨는 거 확인했으면 바로 발행 다른 거 신경쓰지 마시고 발행 그리고 엔터 엔터 치면 되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가는 것보다 엔터 엔터가 빠르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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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엑스편 눌러서 이거는 esc 닫히면 좋은데 안 닫혀 이게 그래서 이거 엑스편 눌러서 닫습니다 그러면 여기 발행 대상 이지만 조회 눌러보면 성공 끝났다 닫고 마우스로 닫어도 이제 esc 눌러도 되고 마우스 클릭 그 다음 여기도 전자세금이 비어 있지만 조회 fcb 조회를 눌러보면 전자 발행으로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걸 똑같은 거 연습하세요 이제 다음부터는 요거 발행하는 거 웬만하면 그냥 안 할 거에요 안 해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이제 뻔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우리 전산 세무는 안 나오지만 at 에서는 항상 나온다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2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똑같아요 1,2번은 거의 정해져 있고 틀이 정해져 있어요 20번 중에 20번 나왔으니까 100%죠 어쨌든 울진이 동욱에다가 팔았는데 갈비통조림 팔았는데 어쩌고 됐죠 어쩌고 저쩌고 자 밑에 4월 1일날 4월 1일날 제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 했댑니다 그런데 10날 4월 10날 상호협의에 따라 이미 납품한 품목의 단가를 3%를 깎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원래 6만원씩 납품했는데 3% 깎아서 다시 기해야겠대요 그래서 수정사유를 선택 이제 미션이죠 평가 문제 미션 수정사유를 선택해서 공급과의 변동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해라 할인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외상대금과 매출에서 마이너스 처리해라 그리고 결제내역 등은 무시해라 갑시다 4월 1일로 갑니다 4월 0일일 갈비통조림이 있었죠 자 이 상태에서 수정세금계산서 클릭 그리고 오른쪽에 삼각형 돼있는 거 역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사유가 쭉 뜨는데 그중에 이 문제는 지금 가격을 깎기로 할인한 거죠 조건 뭐겠어요 뭐겠어요 공급과의 변동이죠 뭐 공급과의 변동 선택하시고 확인 탭이죠 탭 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뜨죠 그럼 4월 1일날이 최초 발생했던 날이고 이건 4월 10날 할인하기로 결정했죠 여기다 10날 밑에 줄은 수정분 10날로 날짜 바꾸고 품명에다가 할인해줬잖아요 납품당가 할인 그럼 여기다가 할인 이런식으로 한용키 눌러야 되네 할인 왜 한용키 달려있을까 할인 이런식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수량당가에 입력을 해도 되고 금액만 적어도 됩니다 수량을 적으면 300을 적은 다음에 3%면 638 1800원 빼죠 1800원 빼면 58200인가 이런식으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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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1800원이죠 638 3%니까 그 마이너스 1800 이렇게 이래서 54만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에이 귀찮아요 그럼 적지 말고 적지 말고 54만원만 마이너스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면 이게 1800에 3%니까 54만원이 된거에요 마이너스 3% 맞죠 3% 그래서 마이너스 54에 54,000원 이렇게 적고 확인 확인 그럼 여긴 없어요 지금 이제 10날로 옮겨봐요 날짜 10날로 딱 가보시면 할인 그래가지고 품목 할인된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외상매출금에서도 마이너스 됐죠 끝난겁니다 이런식으로 아 그리고 발급전송 발급전송이죠 발급전송 해야됩니다 전체 메뉴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가시고 날짜 4월 10날이죠 0410 0410 엔터 엔터 미전송된거 이제 뻔합니다 아우 이제 진짜 징그러워 이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체크하고 체크해야 돼요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그리고 발행 확인 다시 체크하고 자 이번에는 아카데미 아카데미 FAT 하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설명 필요 없고 TAT에서 처음 만났다 그래도 이정도면 이제 반복 연습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그리고 미전송된거 매출조회 그래서 뜨는거 확인하고 발행 끝 엔터 엔터 아니면 확인 클릭하면 되죠 클릭하시고 그리고 닫으시면 돼요 X편 눌러서 닫으시고 여기 확인하고 싶으면 조회 안해도 돼요 확인시켜 드리는거지 안하고 넘어가도 돼요 조회 이렇게 해보면 전송 성공 닫고 여기도 안해도 돼요 아이고 안해도 되는데 확인하고 싶으면 조회를 누르면 전자발행으로 뜹니다 끝난거에요 자 그래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수정세금계산서까지 했죠 할 수 있겠죠 한두 번 다시 백데이터 새로 초기화 시켜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갑시다 다음 문제 의제 매입세액 자 우리 전산세무에서는 의제 매입세액 문제만 따로 나오고 매입 매출전표는 따로 돼 여기는 짬뽕입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 어쩌고 저쩌고 부가세 신고서 8점짜리 자 갑니다 자료 1,2,3 세 개나 돼 그리고 밑에 자료 아 왜 이리 많아 여기는 영수증 여기는 카드전표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보니까 아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죠 너무 많아 다시 이렇게 쭉 가보자 그럼 울진 여기 미션이 자그마치 4개야 아우 참말로 근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료 보니까 울진산업의 육류 제조 및 가공식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원재료 원재료가 3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료 1번은 미가공 닭 40마리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 또 자료 2번은 미가공 오리 10박스 구입하고 수취한 카드전표 자료 3은 미가공 오리 10박스 구입하고 농민한테 직접 구입하고 받은 계약서 그리고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중소기업이다 가만히 있어봐 우리 회사가 지금 의제 매입 다른 얘기 없죠 지금 여긴 영수증 여기는 카드전표 여기는 농어민 적관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지 여기 봅시다 우리 회사가 있는데 울진산업이고요 여기 사실 문제 앞에는 써 있는데 전체 메뉴로 가서 실제 문제에서는 문제지 맨 앞에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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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통조림 외 그리고 제조업이에요 이 회사가 지금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인 거 감안하시고 가만히 있어봐 의제 매입세 이론 공부하셨죠 그럼 제조업의 경우에 농어민한테 매입은 인정되죠 근데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증빙 영수증이 인정됩니까 안 되죠 그죠 영수증 영수증은 사업자한테 매입했잖아요 태양정육 사업자한테 매입했는데 증빙이 영수증이야 그럼 인정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의제 매입세 대상이 아니에요 뭔 소리인가 뭐냐 들으면 전산세무 이론 실무 거기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영수증은 인정 안 돼요 카드는 됩니다 농어민도 됩니다 왜 내가 제조업이니까 제조업 여기 제조업 그리고 다른 개인 음식점 더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그거 다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그 다음 요구사항 미션이 4개입니다 자료 1번부터 3번까지를 검토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는 메인 매출 점표에 적고 그 외의 거래는 일반 점표에 적어라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처리해라 미션 하나만 하죠 나머지 힘들어 그럼 이거부터 자 우선 지금 이제 설명 됐죠 얘는 영수증이라서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반 점표로 갑니다 날짜가 여기 7월 10일 0712 됐죠 공제 못 받아요 어차피 그래서 원재료 산 건 맞죠 닭이니까 차변에 원재료 원재료를 샀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 안됩니다 32만 원 적으시고 대변에 뭘로 줬죠 현금 줬다고 나왔나 아까 여기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나와요 현금 101 물론 출금 적어도 됩니다 대변에 현금 적기 싫으면 여기다 1번 출금 적고 원재료만 적어도 끝 얘는 의제 매입세 대상이 아니어요 끝났고 두 번째 카드 점표 승현농산 이래 가지고 사업자한테 매입한 것 중에 카드 점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이건 됩니다 그래서 카드 점표니까 매입 매출 점표로 가서 날짜가 여기 있죠 8월 3일 08 여기 0803 그리고 증빙은 카드인데 면세잖아요 올이 농축수 임산물 농수산물 농축수 임산물 어쨌든 주로 농산물이지만 애들은 농축수 임산물은 의제 매입세 대상 되죠 원래 면세잖아요 원래 면세고 카드야 그럼 카면이죠 유형 카면 매입 쪽에 카면 매입 쪽에 카면 58번 카드사 F2번 눌러서 삼성카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품명에 오리였죠 오리 그리고 수량이 있었잖아요 밑에 문제 10박스를 했잖아요 10박스 단가는 따로 안 써있고 합계가 180이니까 180을 씁니다 그럼 K랩은 단가가 자동 계산이 되고 자동 계산 안 되네 채점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넘어가도 돼요 굳이 쓸남 이거 18만원 쓰면 되는데 안 써도 돼요 거래처가 승현농산 승현됐죠 전자 아니고 카드는 카드 그리고 여기 원재료의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삼성카드 돼 있죠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원재료에다가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이 적유란 적유란으로 옵니다 F2번 눌러보실래요? 적유란 F2번 눌러보시면 여기에 의제 매입세 6번 보이시죠 나중에 몇 번 연습하면 그냥 6번 외워야 돼 06번 딱 외워야 됩니다 6번 06번 여기는 이미 열었기 때문에 클릭을 해야 돼요 클릭하고 확인인데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여기다가 06 찍으면 그만입니다 넘어가 버렸네 06 찍으면 의제 매입세 어쩌고 저쩌고 됐죠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농어민 매입분인데 미가공 오리열박스를 농민으로부터 샀다고 돼 있잖아요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제조업이면 농어민 매입분이 인정이 됩니다 잘 보세요 날짜 날짜가 언제예요? 날짜 9월 7일 9월 7일 갑니다 0907 자 유형은? 증빙! 없어요 농어민한테 직접 샀으니까 증빙이 없지 그러면 면건 잘 안 해보셨죠? 면건 해본 적 거의 없을걸요 면세건별입니다 무증빙 건별 근데 면세야 면건입니다 분명은 미가공 오리 그냥 오리만 적어도 되고 미가공 오리 수량 있죠? 10박스 단가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고 140 단가를 적어도 되지만 안 적어도 돼요 없으니까 농어민 주형진 주형진 있죠? 전자 아니고 붕괴는 보통예금으로 줬으니까 혼합줍니다 그리고 원재료 옆에 중요한 건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06번 F2번 눌러보면 나오죠? 06번 의자매입세 공제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보통예금에 140만원 적고 넘어가면 안 돼요 또 뭐 할 게 있어 다시 올라가요 보통예금은 예금 그래서 AT에서는 예금에 거래처벌을 했잖아요 코리처 걸어야 돼 그래서 어디? 국민은행 귀찮죠 안 해본 사람들은 실수하기 딱 좋아요 이게 끝 미션이 1번은 끝났어 2번 2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해라 전체 메뉴로 간 다음에 의제매입을 찾아요 의제매입 의제매입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찾아서 2기 예정이니까 0709 열면 아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 게 자동으로 따로 왔고요 공제율이 4로 돼 있는데 아까 여기 문제에 중소기업이 됐잖아요 4 맞죠? 2, 4, 6, 8 이건 기본적인 이론 실무 이론 이건 기본 강의를 다 들었다고 봐야죠 여기서 지금 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럼 끝도 없어 이건 다 했으리라 믿고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어디 갔죠? 일단은 이거 공제율은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맞으니까 근데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니야 그럼 이거 2로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됩니다 기능모음 가보면 공제율 일괄 변경도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2면 2 4면 4 6이면 6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바꿀 필요가 없지요 끝났어 그럼 의재매입세액 합계가 여기 5만 3천 얼마 여기는 6만 9천 얼마 이래가지고 어쨌든 여기는 아닌데 여기 합쳐서 합쳐서 즉 12만 3천 076원이 반영이 됐어요 자 나오면 됩니다 저장 따로 없죠 그냥 나오면 되고 쩐쩐쩐 네 다쳤어요 그 다음 미션 3 2기 부가세 예정 신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해라 자 전체 메뉴로 간 다음에 신고서 2기 예정 0701 0930 엔터 치면 의재매입 의재매입 매입세액 공제니까 매입세액 쪽에 그리고 기타 그 밖의 그 밖의 12만 3천 076원 의재매입세 신고서에서 반영이 된 거죠 끝난 거예요 반영이 됐으면 끝 아까 왜 저기 뭐 할 때 새로 불러오게 하니까 반영됐던 거 여기는 이미 반영되어 있으니까 끝 됐습니다 나오시고 예 마지막 미션 의재매입세에 관련된 회계처리 아이 괜히 닫았다 회계처리를 일반 점표 9월 30일 자로 적어라 그리고 공제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처리해라 원재료는 관련된 저교 선택해라 이것도 실무이론 강의를 들어야 분개를 할 수 있어요 아 좀 아까 괜히 닫았는데 부가세 신고서를 열든지 의재매입세에 신고서를 열든지 해서 아까 다시 열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내역에서 12만 3,076원이잖아요 메모를 했었어야 돼 아 메모 12만 3,076원을 일반 점표에 해당 과세기간 말일자 0930 날짜로 자 차변에 원재료 사왔는데 그중에 일부가 의재매입세액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럼 원재료에 산입되어 있던 금액을 빼 그럼 대변으로 원재료를 빼요 그리고 저교란에 08번 타계정 대체 12만 3,076원이었나요 맞아요 12만 3,076원 맞죠 12만 3,076원을 없애주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타계정 대체 08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에 보시면 매입할 때 붕괴 공제받을 때 붕괴 따로 해드렸어요 타계정 대체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다 적을 때 원재료 매입할 때 여기다 적을 때는 06번 의재매입세액공제신고서 반영 06번 08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개중에 의재매입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참고하시고 끝 끝났죠 이제 미션 4개 수행 끝 하나하나 미션 클리어 할 때마다 클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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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31번 이것도 계속 나옵니다 앞에 회차 할 때도 공통 매입세액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정산 재계산 앞에서는 재계산 여기서는 정산이네요 자 다빈기계에서 1억원짜리 기계를 사왔고 과세와 면세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계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댑니다 그리고 공급가임 내역이 과세분과 면세분 이기예정 이기확정 합계 총 합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중에 면세는 4억 5천 이게 면세 비율이죠 6억 분의 3억 4억 분의 1억 5천 이게 면세 비율이에요 자료 설명 올지는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고 있다 자료 1번은 공통 매입분에 대한 자료이고 거래 자료와 제2기 예정 공통 매입세액 안분은 이미 되어 있다 그 다음 자료 2번 이기 부가세 예정 통과 확정 신고 기간에 공급가 매출액이다 입력된 자료 무시해라 평가문제 미션 세 가지 하나는 공통 매입세액 정산 아래요 자 안분 예정 때 정산 확정 때 그죠 자 갑니다 자 전체 메뉴로 간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 어쩌고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여기에요 클릭하시고 기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기 예정이잖아요 이기 예정이에요 문제가 그럼 0709 아니요 그 다음에 내역 있고 안분 있고 정산 있고 재계산 있는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정산 정산입니다 계산식 계산식은 F2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1번입니다 그냥 1번 클릭하시면 되고요 확인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매입 매출전표를 지금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니죠 그럼 사실은 아니요 하면 돼요 확인 눌러도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 무시하라고 돼 있었죠 기존에 입력된 거 무시하라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취소하면 되는 건데 일단 했다고 치고 자 구분은 건너뛰고 총 공통 매입세액 근데 여기는 뭐 공통 매입세액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천만원 천만원 적습니다 천만원 그리고 과세와 면세 면세 비율인데 면세 비율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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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입력된 자료 무시하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기 예정과 확정을 합친 요거 10억분의 면세 비율이 4억 5천 면세분이 불공제니까 그래서 여기 면세 공급가액이 4억 5천 입력하시면 돼요 총 공급가액은 요거 10억 10억 이렇게 그럼 면세 비율이 45%다 그럼 천만원 중에 45%인 450만원을 불공제 받는다 그리고 기불공제 이게 안분이죠 안분 가만있어봐 안분 했나 볼까요 안분 했나 볼까 이기 예정 때 어? 지금 날짜를 잘못 적었다 이기 확정인데 확정이잖아요 지금 문제가 예정과 확정이고요 지금 확정 신고서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에이 잠깐 안분 눌러보세요 안분 어? 안분해 이거 안분해 안되어 있네 돼 있다며요 안되어 있어 입력되어 있다 그래 놓고 이기 예정 안되어 있는데 그죠? 이기 예정 이거잖아요 그리고 안분이 이건데 안되어 있는데 아이 참말로 이게 1번 1번 해보시고 요거 요거 예정 것만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구분은 없고 공급가액 과세 면세 공급가액 공급가액이 과세와 면세 공통적으로 매입한게 이거죠 1억에 천만원 7월달이니까 1억에 천만원 됐고 그중에 총 공급가액이 예정때 요거 4억분에 1억5천 총 공급가액은 4억 그죠? 그 다음에 면세는 1억5천 기존에 입력된거 무시하니까 375만원이 나와요 나오고 다시 날짜를 날짜를 10월로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로 바꿔보세요 10월에서 12월 어? 10월에서 이거 10월에서 왜이러지? 이따가 봐요 다시 일로와서 왜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10월에서 12월 이렇게 그럼 이거 정산으로 가야죠 정산으로 다시 합니다 정산 아까 이 예정 자료를 통해서 안분 금방 어디갔어요? 아 7월부터 아까 0709 했죠 0709 0709 에서 아까 입력했죠 0709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아까 입력한거 375만원 메모 메모 메모해 두시고 다시 올라가서 10월에서 12월 열어보세요 일단 예 해볼까요? 예 해보면 아무것도 없지 정산으로 와봐요 계산식 F2번 눌러서 1번 선택하시고 아니요 취소해도 됩니다 그냥 안 나오네 그럼 다시 F2번에서 다시 F2번에서 1번식으로 줍니다 확인 누르세요 그 다음에 총공통매입세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천만원 그리고 다시 아까 했던거 기간을 아까 잘못 적어서 여기 합계 10억분에 4억 5천 그거 쓰는 겁니다 면세가 4억 5천 총금액은 10억 어 더 많다 그리고 450이 나왔고 아까 기불공제 아까 예정때 했던거 안분했던거 예정때 안분했던게 375만원이죠 3750을 이렇게 입력해주는거에요 그럼 2번에 추가로 불공제 받는건 75만원이다 이렇게 되는거죠 이 문제가 그겁니다 미션중에 1번이 정산 이게 정산이에요 안분은 예정때 정산은 확정때 안분이 원래 있었다고 그랬는데 왜 안나왔을까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입력을 했죠 날짜 0709에서 안분을 지금 우리가 입력을 해서 불공제되는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다시 확정 확정 10월에서 12월 열어가지고 다시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 어디갔대요? 또 날라갔어요? 왜이러지? 이 날짜 입력하는 것부터 뭐가 자꾸 이상한데 어휴 이건 닫고 닫고 다시 한번 가보죠 내역에 0709 예정은 입력되어 있죠 안분 안분은 입력되어 있고 정산에 날짜를 10월에서 이렇게 하는건 원래 참 없어보이는건데 또 없어졌네 저장을 안해서 그런가봐요 아휴 참말로 또 F2번 눌러서 다시 1번 아휴 바쁜데 더하네 자 공통문의세 천만원 연습하는거지 뭐 또 이렇게 4억 5천 10억 그리고 또 예정때 불공제받은거 375 끝났죠 저장을 안했네 저장합시다 그럼 안날라가겠지 됐죠? 일단 미션 됐어요 그 다음 문제 두번째 2기 부가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해라 신고서 자 전체 메뉴 가서 신고서를 엽니다 그리고 2기 확정 10월에서 12월 엔터 딱 치면은 지금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하는거잖아요 불공이니까 여기 16번줄 여기입니다 75만원 이번에 확정때 75만원이었잖아요 그거 정산입니다 정산 안분 예정때 정산은 확정때 재계산도 확정때 됐죠? 끝나고 나오면 됩니다 미션 3번있네 아하 공통매입 정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래요 12월 31일자로 75만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하고 잘해야지 뭐 자 일반전표로 갑니다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로 가서 지금 기계 샀잖아요 기계 샀을때 기계장치랑 부가세 대급금으로 천만원을 써놨는데 그중에 아까 75만원이 불공제되는거죠 그러면 대변으로 기계장치를 없애주고 금액을 75만원 그리고 차변에 기계장치의 원 아 부가세 부가세 부가 잠깐만요 아 잘못 적었다 대변으로 부가세를 없애주고 부가세 대급금을 없애주고 차변에 기계장치의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구입할 때 분개가 메모해 드릴까요? 구입할 때 분개가 요거였거든 차변에 기계장치하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중에 불공제 공통 그중에 면세에 해당되는 만큼 불공제니까 부가세 대급금을 반대로 빼고 그 차변에 구입한 자산인 기계장치의 원가에 산입하는 이 분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실무이론 시간에 이미 다 여러분이 정리가 됐어야 돼요 끝났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문제 그다음부터 또 반복되는 거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회사만 바꾸면 되죠 2132로 2132로 바꿔볼까요? 2132 2132 바꿔보시고 예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거 이제 뻔하잖아요 근데 자료가 보통예금 보통예금에 맡기신 금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24만 원 그리고 거래명세서 수정이 우리 회사가 수정 수정이 유형한테 실크벽지를 팔았어요 자료 자료 1번은 계약금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보통예금 체크 계약금 체크 계약금 보통예금 계약금 보통예금 그 다음 자료 2번은 유형에다가 제품 매출하고 받은 거래명세서이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6월 말일에 받기로 했다 왜 6월 말일에 외상이죠 외상 외상 체크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해라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해라 끝났잖아요 그럼 다시 문제에 보면 계약금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거 그건 입력되어 있을까요 날짜가 언제 6월 7일 일반 점표 가볼까요 0607 가보면 선수금 여기 있잖아요 있어요 이거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하면 돼 이제 그래서 6월 10일로 가서 과세 매출로 처리하고 입력한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 해보세요 이제는 할 수 있으죠 해보세요 그래서 계약금 선수금이고 선수금 없애주는 것만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해보세요 똑같은 거 계속하는 거 시간 낭비니까 이제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수정 세금 계산서는 또 많이 할 기회가 AT 말고는 없으니까 이건 합시다 이건 합시다 선형 테크에다가 일반 벽지를 팔았었는데 밑에 보니까 제품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6월 20날 근데 세금 계산서 공급 단가를 13,000원 기재했어야 되는데 12,000원 적혔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정하래 그래서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해라 외상 매출금과 제품 매출은 마이너스 처리해라 자 이건 똑같아요 그럼 앞에서 문제 그 앞에 있는 문제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 안 했잖아요 이걸로 하지 뭐 이걸로 하지 뭐 자 메인 매출 점표 갑니다 메인 매출 점표 가시하시오 날짜가 0620 찾아갔더니 여기 이미 12,000원짜리 입력이 돼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13,000원이래 그럼 이거만 고치면 되지 않냐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어디 있죠 이거 수정 세금 계산서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하시고 자 여기 눌러보시면 이 중에 1, 2, 3, 4, 5 중에 뭘까요 문제가 뭐예요 지금 사유가 뭔가 했더니 차고로 인해서 13,000원 적을 걸 실수로 해서 12,000원 적었잖아요 뭐겠어요 기재상 차고정정 공급가액 변동 뭐겠어요 차고지 뭐 그죠 차고 자 그 다음 뭘 잘못 적었냐 공급가액 및 세액 이거죠 공급가액이나 세액을 잘못 적은 거니까 맞나요 맞겠죠 그리고 확인 그랬더니 여기 기존에 있던 거 취소가 되네 기존에 있던 거 취소하고 이제 새롭게 발행하는 거예요 날짜는 날짜 따로 없었죠 20일 자로 따로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일반 벽지 엔터 치면 되고요 수량은 그대로 천 놔두고 금액을 13,000원 12,000원이 아니고 13,000원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엔터 엔터 끝난 거죠 다 했어요 그 다음 이제 확인 확인 그랬더니 자 처음에 발행했던 거 그 다음 이거는 취소된 거 그 다음 이거는 정확한 거 자 이제 입력은 됐어요 그 밑에 여기 마이너스로 다 찍혀 있는 건 냅두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문제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는데 이것도 해야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클릭해서 지금 6월 20일자니까 0620 0620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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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미전송된 거 두 장 보이잖아요 두 장 다 해야 돼요 체크 체크 그리고 전자발행 똑같습니다 이건 확인 발행 확인 다시 체크 다시 체크하고 아카데미 어쩌고 똑같죠 로그인 그리고 미전송된 거 매출 조회 두 건 그리고 발행 똑같아요 확인 또 있죠 또 발행 확인 이러면 돼요 두 번 하면 돼요 그리고 끝나면 X표 눌러서 닫고 그리고 그냥 끝난 거지만 조회 눌러보면 성공 뜹니다 됐고 메인 매출 점표도 여기 비어 있지만 조회를 눌러보면 발행 됐죠 이제 이제 할 수 있겠죠 똑같은 거 2회차 3회차 돌아가면 어차피 반복돼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이번 주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미션입니다 넘어가요 자 이건 또 신기한 거다 이제 여러분 우리 전산세무랑 차이점들이 나올 거예요 수정산업은 벽지 등의 제조업도 하고 부동산임대도 같이 한대요 법인이래 법인이래요 자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 그래 놓고 월세계약서 나오죠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300 그리고 기간은 9월부터 일단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보세요 9월부터 24개월이에요 그리고 자료 이번에 임대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그래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이니까 과세겠죠 그리고 밑에 9월임대료 자료설명 AT시험은 자료설명 얘만 잘 읽으면 돼요 자료 1번은 부동산임대 관련된 서류 계약서 자료 2번은 9월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거죠 매출과세 그리고 임대료는 9월 1일 보통예금계좌에서 입금된 걸 확인했다 그리고 간주임대료 어허 간주임대료 어렵다 간주임대료는 원래는 임대인 부담도 있고 임차인 부담도 있지만 시험에 나오면 99% 임대인 부담이에요 그럼 간주임대료 그럼 머릿속에 딱 간주임대료는 부담하는 사람의 세금과 공과입니다 뭐라고요? 부담하는 사람의 세금과 공과 메모 간주임대료는 부담자 부담하는 사람의 세금과 공과 이런 걸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말로 정리한 걸로 돼야죠 그래서 전산세무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AT가 금방 되는 거지 전산세무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 못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임대인 부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미션 4가지 첫 번째 9월 임대료에 대한 거래를 메인 매출전표에 적어라 전자입력으로 요거 요거 매출과세 요거 요거 날짜가 9월 1일이죠 자 날짜 0901 매출과세 11번 품명은 9월 임대료 공급과의 300에 30 거래처는 은정 은정 컨설팅 전자 문제에서 전자입력으로 하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이제 앞에서 있으니까 1번 풍계는 여기 보통예금에 입금됐다고 나왔나요 혼합 주시고 그리고 제품 매출이 아니라 임대료잖아요 그럼 임대료 400번대 900번대에요 400번대죠 아까 문제에서 이 문제 위에서 여기 부동산임대업을 겸명하는 사업자라 했잖아요 부동산임대가 이 회사는 그러니까 제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도 하기 때문에 임대료 수익 400번대가 영업 수익이고 900번대는 영업외 수익을 얘기하는 거라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에요 400번대 상품 매출이 401번 제품 매출은 404번 400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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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돼요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다면서요 근데 은행이 국민은행이죠 그럼 몇 번 해봤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금액 적고 엔터치면 넘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이럴 때 날짜 아예 그냥 국민은행을 먼저 적고 국민은행을 먼저 적고 다시 앞으로 와서 여기다가 금액을 적어준다면 끝나는 거죠 어쨌든 국민은행 거래처 변경 안 하시면 감정 미션 1번 끝났고 2번 2기 예정 때 부동산 임대공급가에 명세서 작성하래요 자 전체 메뉴로 간 다음에 부동산 어쩌고 부동산 어쩌고 찾아보면 여기 있죠 부동산 임대공급가에 명세서 그리고 기간이 기간이 2기 예정이니까 0709 엔터치고 엔터치고 어? 입력하라네 입력해야지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입력해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상호 F2번 눌러서 무슨 컨설팅 했잖아요 아까 어디였죠 은정 은정 컨설팅 해주고 층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여기에 보면은 사무실 면적이 있고 여기 구로동에 3층에 301호잖아요 3층 301호 동은 구로동이니까 구로 이렇게만 쳐도 돼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면적에다가 여기 보면 면적이 145제곱미터 치고 용도 여기 사무실이라고 써있죠 처음 보면은 어딜 봐야 돼? 이러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것도 한두 번만 해보면 편한 겁니다 임대기간 여기 여기 임대기간 여기 2018년 9월부터 24개월이잖아요 그래서 2018 0901에서 2년이면 2020 08 3 1까지죠 그죠? 보증금 여기 1억 5천에 월세 300 1억 5천에 월세 300 관리비는 여기 없었죠 관리비는 없으니까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간주임대료가 여기 나왔죠 간주임대료 여기 2 2 1 9 1 7 보증금 이자가 근데 여기서 잠깐 지금이 현재 1.8%로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간주임대료 몇 퍼센트인가 안 나와야죠 그럼 냅두시면 돼요 냅두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버전 이것도 자주 세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8인데 나 시험 볼 때 1.8이 아닐 수도 있어 1.6 1.9 다를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프로그램에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일단 현재는 1.8 만약에 바꾼다면 이 이자율을 누르시면 다른 퍼센트로 바꿀 수도 있어요 1.9 1.6 아셨죠 어쨌든 여기는 그냥 있는대로 놔두시고 2 2 1 9 1 7 2 2 1 9 1 7 메모하세요 자 미션 2번 끝났습니다 미션 3번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를 매입매출전표에 적으래 아이고 어렵다 2 1 9 1 7을 일반전표에 적으라면 그래도 고마운데 매입매출전표에 적으라면 어렵습니다 날짜는 9월 30일자 맞죠 09 30 과세기간 말일자 해당 과세기간이 2기 예정이니까 과세기간 말일자로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게 아니죠 그러면은 건별 14번 여기다 간주임대료를 적고 공급가액 적을 때 이게 문제네 조금 전에 이걸 봐서 2 2 1 9 1 7 그래 좋다 일단 적어보자 2 2 1 9 1 7 적으면 될까요 안될걸요 갈라지잖아요 아유 큰일났네 그럼 여기가 2 2 2 1 9 1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2 2 1 9 1 7 이렇게 돼야 되는데 됐나요 이렇게 해도 어쨌든 바꾸면 돼 근데 가장 좋은건 여기에 적을 때 건별 가과 현과 적을 때는 공급대가 적을 했잖아요 그럼 2 2 1 9 1 7 곱하기 1.1 해가지고 2 4 4 1 0 8을 적으면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대기만 하면 되니까 됐다고 치고 넘어가서 거래처는 없는 거죠 전자 아니고 분계 혼합주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다르죠 제품 매출이 아니잖아요 부가세는 부가세의 수금은 떴지만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니까 차변으로 바꾸고 세금 부담자의 세금과 공과 부담자의 세금과 공과 2 2 1 9 1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별로 입력하는게 어려워요 원래는 공급대가 적어야 되니까 2 1 1 9 7 곱하기 1.1 적고 그리고 아래쪽에도 대변의 제품 매출을 없애주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세금과 공과 적어야 되니까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AT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솔직히 난이도로 따지면 어렵다고 볼 순 없지만 이런 디테일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알아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자 미션 마지막 마지막 미션 구월임대료 및 간주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부가세 예정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래요 일단 이거 끝났으니까 넘어가시고 부가세 신고서로 갑시다 부가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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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예정이었죠 그래서 0701 0930 열어보시고 간주임대료는 껌별이었잖아요 껌별 여기 4번 줄 기타 기타란에 간주임대료가 온 거 보이시죠 그럼 된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미션도 많고 자료도 복잡하고 그래서 유형이 낯설지만 사실은 우리 전선생부처럼 따로따로 물어보는 걸 이건 같이 프로세스 엮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요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과정을 좀 알아야 돼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럼 또 연습해야 돼 그래서 지금 듣고 따라해 보시고 다시 쭉 갈아엎고 새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충분할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문제 이런 거 똑같은 얘기인데 이건 쉬워요 이건 쉬워요 요 문제까지 할까요 요 문제까지 합시다 건물 등 감가상과 자산 취득 명세에서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서 그래놓고 기계장치 구입했고 건물 증축 공사 기성 청구 자료 뭐 이상한 거 있고 그리고 또 페이지 넘어가면 비품도 있어 아유 되게 복잡해 보여 자그마치 두 페이지야 그래놓고 자료 설명 자료 1번은 제조환경 개선 프로젝트 일환으로 생산부서에 사용할 기계를 외상 구입하고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 1번은 공장 증축 공사 기성 청구 완성도 청구에 따라 전자세금 계산서이고 11월 달에 주기로 했다 그리고 경영지원 자료 3번은 요거 얘는 재본기 재본기는 무슨 비품인가요 비품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그래놓고 평가문제 요구사항 1, 2, 3번 메인 매출전표에 적어라 전자입력으로 2번 소리야 다시 1번은 기계 샀죠 2번은 건물 증축 공사에 따른 세금 계산서에요 자 그럼 다시 자료 1번으로 가봐요 기계를 구입했다면서요 세금 계산서잖아요 과세지 뭐 그래서 회사코드 2132 적에서 닫고 저장하고요 메인 매출전표로 갑시다 자 메인 매출전표로 가서 날짜가 여기 여기 11월 09일 세금 계산서니까 매입과세 51 품명은 로봇 포장기 이런건 안해드려도 되는데 사실은 공급가 7,000 그 다음 거래처가 어디였어요 준경기계 됐죠 전자 입력 여어 그리고 여기 외상으로 되어 있죠 외상 2번 아니고 3번 호나 왜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장치니까 기계로 바꾸시고 줄 바꿔서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 금액은 7,700 외상으로 사왔다고 그랬잖아요 끝났고 2번째는 건물 건물청구재료 건물증축공사 건물증축공사인데 1차죠 1차 1억 5천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돈 건물이 완성된게 아니죠 여기 보니까 건물증축공사가 완성도 청구에 따라 세금계산서고 11월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아직 안 준 거예요 어쨌든 증축공사인데 완공된 건 아니다 1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증빙은 세금계산서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일단은 과세 날짜가 11월 14일 매입과세 50일 품명은 건물증축공사 어쩌고 그 다음 공급가액은 1억 5천 그리고 거래처가 승민건설 전자 역 분개는 혼합 3번 나중에 주기로 했죠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건물 짓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니까 완성됐으면 건물 근데 지금 완성이 아니죠 1차니까 이거를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으로 쳐주고 줄 바꿔서 대변해 나중에 주기로 했죠 미지급금 자, 분개 자체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1, 6, 5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는 뭐였냐면 비품구입 관련 자료 증빙이 현금영수증 그럼 뭐예요 현 과죠 날짜는 12월 7일 날짜는 12월 07일 그래놓고 현금영수증이니까 현 과죠 자,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자, 현과가 61번 61번 품명은 뭐였더라 아까 뭐였더라 재본기였나 재본기 공급가액은 건별 가과연과는 공급대가 적을 했죠 1430 1430을 적으시고 갈라지죠 거래처가 어디였더라 규리 규리전자 전자 아니죠 현금영수증이니까 분개는 분개는 여기 현금영수증이고 다른 얘기 없죠 현금영수증은 상식적으로 현금 주고 샀다고 봐야죠 1번 현금 그리고 원재료 산 게 아니라 재본기 비품이니까 비품 적으면 됩니다 끝났죠 자, 미션 두 번째 두 번째는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과 자산 취득 명세도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라 어우 미션도 두 가지야 다시 갑니다 전체 메뉴 간 다음에 전산세문은 안 나와요 왜? 너무 쉬우니까 사실 지금 문제만 따로따로 뜨면은 충분히 한 문제가 되죠 지금 그죠? 과세 과세 매입 형과 이런 거 적은 거 그걸로 한 문제가 됐죠 사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이거 보세요 여기 건물 등 감가상과 자산 취득 명세서 클릭해서 기간이 이게 아까 몇 월이었죠? 전부 다 10월에서 12월이죠? 10월에서 12월 딱 치기만 하고 여기 불러오기 눌러보세요 불러오기 눌러보시고 확인 누르면 예 예 누르면 조금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점표에 작성만 하면 불러와지는 거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전산세문에서는 너무 쉬워요 안 나오는 거지 근데 AT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실제 이런 형식으로 해서 불러오기 서식까지 하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안 하던 걸 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이 하나 끝났죠? 또 하나 있어요 부가세 신고서 일단 나옵니다 다 했으니까 나오고 부가세 신고서로 갑시다 부가세 신고서로 가서 2기 10월에서 12월 확정 10월 01일 12월 31일 렌터치면 이미 고정자산배입이 여기 11번 줄에 2억 2천 어쩌고 다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끝난 거예요 아휴 힘들어 그죠? 자료가 많으니까 처음 하는 사람은 자료가 많아서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할지 헤맬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게 2회 3회 이렇게 풀어 볼다 보면 일단은 대충 무슨 얘기인지 어떤 문제인지 감이 올 겁니다 어쨌든 견디셔야 돼요 견디시면서 풀어보는 거 문제 같이 한번 따라 풀고 또 직접 풀어보고 아셨죠? 아 시간 많이 됐죠? 쉬었다 와야죠? 근데 여러분 중간에도 동영상은 잠깐씩 멈추고 필요한 메모 또 필요한 정리 하시고 동영상 듣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잠시 쉬었다 합시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어요 이 내용은 이 내용은 더욱 쥐 는 5 은퇴